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정원우 기자, 브리티시엠 신세계의 뷰티 편집샵 시코르 온 오프라인 입점에어 프로페셔널 브랜드 브리티시엠, 브리티시엠, 이진한 1일 신세계 백화점 뷰티 편집샵 시코르, 치커, 오프라인 8개 매장과 온라인 시코르 닷컴에 입점 본격적으로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장에 나선다. 이번 시코르에 입점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스타일리시 컬크림을 비롯해 왁스 3종 하드 테일러 스프레이 꼼부차 샴푸 꼼부차 마스크 아나토 헤어 오일 하이드레이트 헤어 버터시, 솔트 스프레이 플렉스 젠틀 브러쉬 등 브리티시엠의 헤어 스타일링 및 헤어케어 베스트셀러들로 라인업됐다. 입점과 동시에 다가올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해 할인 및 증정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맨즈 스타일링 제품은 20% 할인 등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고 모든 구매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하드 테일러 스프레이 80ml와 트라이얼 키트를 추가로 증정한다. 브리티시엠의 마케팅 담당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는 등 오프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유통망의 확장을 위해 시코르에 입점하게 됐다며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망 확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한편 브리티시엠은 시코르 강남 강남형 용산 아이파크 몰 영등포 타임스퀘어 그로엔실 고향 스타필드 대구 경기점 8개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시코르 닷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센텔리안 24 멜라 캡처 앰플 프로포포 에디션 출시 동국제약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 24가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 출시 4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멜라 캡처 앰플 프로포포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엑스퍼트 마데카 멜라 캡처 앰플은 기미와 잡티 주근깨 색소 침착 계산에 도움을 주는 고농축 앰플로 브랜드 대표 베스트셀러다. 이번 에디션은 10ml 용량의 앰플 4개로 구성된 버전과 40ml 대용량 버전 2종으로 기존에 볼 수 없던 최대 용량으로 구성됐다. 신제품은 오는 5일 오전과 오후의 GS 홈쇼핑을 시작으로 주요 홈쇼핑 채널과 동국제약 공식 헬스케어 몰티케이션을 통해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센텔리안 24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멜라 캡처 앰플 시리즈에 큰 사랑을 보내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에디션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센텔리안 24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하고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9달 디스커버리 세트 출시 프랑스 하이퍼퓸머리 하우스 9달 9털 이 디스커버리 세트를 3일 출시했다. 9달의 40여 년 역사를 담은 대표 향수 7가지를 소용량 1.5ml으로 구성했다. 디스커버리 세트는 9달의 스테디셀러 향 6가지의 이번 세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향 엉마땡 도아주 오드 퍼퓸을 추가해 특별함을 더했다. 엉마땡 도아주는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향수로 강렬한 가르덴니아 꽃의 향을 시실리아 레몬 튜베로즈 진저 등의 원료와 함께 섬세하게 조양했다. 폭풍 묻힌 다음 날 아침을 모티브로 한 제품으로 매혹적이고 밀도감이 풍부한 향이 특징이다. 매일의 기분과 상황 패션에 따라 골라 사용하기 좋고 소용량으로 출시해 휴대성도 높였다.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나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도 제격이다. 한편 9달의 디스커버리 세트는 9달 부티크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롯데 본점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아모레몰 9달 브랜드 공식 네이버 스토어 등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